구독 누르셨습니까? 가자! 미음자 털로 갔자 네모난거 로족 위에 로족 북쪽 어? 뭐 저 갈까? 못 갈 정도로 아닌거 같은데? 그니까 한 이쯤? 한 이쯤이거든 일단 청소리로 가볼래? 여기 있다 350.. 345도 어 그러네 있네 열기게 꺼졌네 근데 쟤네 총소리 들리는거 보니까 먹고 저기로 내려가서 싸우는거 수도 있겠다 총소리가 막 그렇게 보급소리는.. 아 맞네? 맞는거 같은데? 좋지 보급 먹고 싸우는거 같은데? 일단 저격이 두마리야 저거 밖에 다른 저격이거든 근데 왜 카고 파리지? 저격 먹은게 아닌가? 그러잖아 그런거 먹은거 아니야? 진짜 저격이었으면 좋겠는데 어그다? 어 일단 털렸어 확실히 뭐야? 뭐 버려져 있었어? 사이가 진짜 성이 없는거 버리고 왔다 그치? AK 버려져 있는데 브로저.. 아니다 어그인가? 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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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다 이솔이다 보인다 5도 나무 이거 다시 싸야돼 5도에 있는 나무 뒤에 하나 멈추면 멈추면 5도에 있는 나무 뒤에 먼저 쏴 쏴 쏴 쏴 쏴 어?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뭐 저 멀리 355도 나무 내부 대체 이러고 어그가 맨 처음에 죽이네 많아 많아 3명 이상이야 어그 사이다 일단 사람 없을 수도 있겠다 2분 뒤에 3명 이상이야 사이버율 필요한 사람 있니 사이버율? 저요 저요 나 저 355도 멀리 있는 나무 하나 기절 살리러 가야 돼 쟤네 벙커 입구에 보면 어그 있을거야 벙커 입구에? 쟤 해우서 양강 사셨다 어ink 여기 있구나 나무 뒤에 있구나 방금 여기에 계절이 뭐 저에요 야! 그로자야 유튜브 어그가 아니야 아니요 30도 오른쪽 해우소 이쪽으로 뛴다 해우소 쪽에 있는 거야? 오른쪽 어? 님들 그거 20도 바위 뒤에 괜찮아 도로 쪽에 있는 바위에 해우소 해우소 나왔어 해우소 바깥에 지급이 하나 기절 살리러 가겠다 밉자 20도 바위 뒤에 세 대 맞춰놨어 기절 한 명 더 한 명 더 와 나 뭐 한 거야? 20도 바위 뒤에 하하하하 이 설계란 건가 더 있는데 걔 말고 어? 어디 있는가 우리 다 안 잡은 거 맞지? 어 저기 그 안쪽에 있어 마을 안쪽에 우리 여기 너무 오래 있는 거야 세번이 안에 어딘가에 뭐 있을 거야 남은 애들이 더 있어 더 있어 어 아직 50명이 남았네 이번 판 재밌는데 날 쏘라 굿 야 저 뭐야 홀로나 레드워드 하나만 챙겨와줄래? 나 다 썼네 다 버렸네 오케이 내가 하나 가져갈게 내 앞에 사람 있다 아 아 오메 나오면 쏘면 돼 왼쪽 왼쪽으로 나갈 거야 왼쪽으로 나갈 거야 내가 살림 내가 살림 왼쪽 한대 스쿠스 한대 왼쪽 나 올라간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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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떼고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샷건은 역시 쎄다 들어갔어? 오른쪽으로 나갔어 바깥쪽으로 잡았어 뭐야 끝이야 이게 아이씨 떡백 개쎄네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 좋은가? 저거에다 영원킬이네 따다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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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는데 여기다 세워져있다 사라? 아니다 표정제다 데리고 오자 둘이 들어와 누가 다 멀리있어 연단에? 아니다 런라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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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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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마셔라 어? 그러네 띠용 어? 그러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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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에어드라이퍼 어디있어 형 에어드라이퍼 어디있어 여기 안에 차있다 여기 차가 있다 있다 사람 있다 빨리 뛰어 빨리 튀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죽어 이거 죽어 죽이라고 아 저기 죽죠 나 뒤지는데 이거? 야 일도 죽이자 그럼 나 빨리 멈춰줘 나 피죽하게 해 미안 나 진짜 개쉽긴 하던데 띠용 사람 어디있었어? 그 저기 관로편 330 건물? 건물일것 그쯤 어디? 3층 앞에 하나 있어 조심 3층 건물 앞에 반별하게 하나 헤드형 커스텀 배치에 신호탄이 발견돼서 사본인간 죽음 떨궈진다는데 알고있습니다 노라직 쪽으로 아예 빠졌어 아예 빠졌어 어 아예 빠졌어 패스해서 하자 아예 한 명밖에 없더라 킬 어 근데 이거 배그 그거 생겼네 형 에어드라 SW 얘 얘들아 먹었는데 얘가 얘 뭐야 어? 몰라 엠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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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래 내가 소온게 엣살 줄게 안 먹으면 내가 먹도록 하니 아니야 내가 먹었어 아 그래? 그럼 갈까? 저 한 더 먹으러 가까운데 엄청 이거 안 먹으면 살 줄거 같아 그치? 허스턴맨치에 신호탄이 있다고? 진짜? 진짜? 싸운다 왜 아프지? 어떻게 했어? 2판 끝나고 한 번 해볼까? 잘랐다 나무 뒤에 킬 먹어 빨리 그냥 그냥 잡아봐 그냥 잡아봐 야 야 오토바이 저거 짐 먹나 본데? 난 더 있어 저거 더 있어 에어드랍에 기절이었어 오케이 야 그리고 야 난 죄 없다 야 난 먹으래서 먹은 것 뿐이다 뭐를 아니 그야라 누가 누군지 몰라도 계속 내가 쏠라고 하면 앞을 가려 아 그건 나 아니야 나 쏜다 뒤에 저 집에서 박나 안나오게 잘해요 내가 그거 해야겠다 여기 완전 사운드 됐다 조심해 둘러 가야 사람 있다 조심 어 저 있다 나이스 거기 말고 또 있잖아 잡았어 나 저거 도와주러 갈게 일단 나 갚아 갚아 저기 밭마 밭 나간거 내가 풀어놨어 그리고 애들 머리 많이 쌌거든? 밥 잘 주워봐 선생님 두팀 발견해놨어 두팀 발견했어요 두팀 발견했어요 아 저 뻥같아 유튜브였고 찾아봤는데도 없는데 그게 오늘 아침부터 60도망인 마을 왼쪽에 60도망인 마을 왼쪽에 하나 있고 저 끝쪽에 하나 있고 60도망인 저 끝쪽에 하나 있고 60도망인 저 끝쪽에 하나 있고 집안에 있다 집안에 어느 집? 그 2층지에 제일 왼쪽 창문 거 말고도 있는데 그냥 밖에도 있어 밖에도 아 아 뭔지 알 것 같다 야 이거 이거 제모에 꼭 적어 내가 알았지? 이거 적어야 돼 아 오케이 이거 15배율 자체 왜 안 된다 아아 그치 이거지 이게 15배율이지 아 그치 야 근데 솔직히 말할게 개쓰레긴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저거 뭔데 뭐 저거 뭔데 저거 왜 저런데 저거 차 왜 저런데 어머어머어머 야 밀자 뭐해 가자 오케이 시트에 드링크 있었어 그게 중요하냐 내가 아직 숨부터 어 나 순둔다 나 순둔다 지금 나한테 어그로 끌렸어 아 나 온다 근데 우리 북쪽에도 있어요 저기 주유소 쪽에 있는 거 같아 네 쪽 애들은 안 올라올 테니까 저 앞에만 따고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오토바이 탔다 얘네 아 둘 다 쳤다 다 탔다 안 나 왼쪽으로 어 내 쪽으로 온대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북쪽 보면서 가요 북쪽에 돼 있었어 북쪽 뛴다 440도 오케이 오케이 날 안 보이는데 오오 이거 뭐야 아 해안가 쪽으로 뛰는 애들 있고 해안가 쪽 지금 355도 이제 다시 마을 쪽 보자 에이 신호탄 뻥 같은데 그게 떴는데 21명 남았다 21명 카페 쪽에 사람 있는 것 같아 총소리난다 아 300 아 잘못했다 아 300세 놓고서 왜 400으로 쐈지 줄어들고 있으니까 줄어들고 있는 거 최대한 이용하면서 싸우자 마을 들어가가지고 어 발견 발견 2층집에 2층집 옥상에 하나 흰색 2층집 옥상 체크 저 친구 못 들어올 정도로만 막자 저 친구들 아 패치된 15일 박스다 나 쏜다 나이스 하나 더 나이스 어디에 뒷조심 뒷조심 벙커 쪽 조심 나 거기서 총 갖는다 오케이 크로자라서 저 초밥집 들어가가지고 피 좀 팔게요 어헝 W망 첫 소리 진짜 이거 너무 중화는 너무 오래 걸리는데 헤어소 뒤에 있다 2평집 헤어소 안에도 하나 있다 협조 좀 애매하게 왼쪽으로 뛰었다 왼쪽으로 뛰었다 애미사 5야 애미사 5이거 아니야? 어 나야 헤어소 뒤에 오른쪽 헤어소 하나 기절 네 핑 찍은 헤어소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벙커 뒤에 한 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살리러 가나? 미쳤네 이거 정리하고 빨리 정리하고 와봐요 아 얘 돌아왔어 얘 돌아왔어 일단 들어와 이쪽으로 붙어요 천천히 뒤로 조심 도로 건너왔다 조심 130도 뒤에 더 있습니다 님들 내 100조 내 방에 100조 아 체크 체크 담벼라 뒤에 뒤에 올클 초박으로 붙자 도로 싸워주지 마 죽여야 돼 죽었어 죽었어 그리고 지금 핑 찍은 핑 찍은 그 펑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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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왼쪽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해가지고 부서지는 헤어소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왼쪽 부서지는 헤어소 쪽으로 해가지고 연막 있어? 연막 없는데 망했네 연막 깐 사이에 달려갈래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 생각 좀 할게 정면으로 뛰어 할만해 맞을 일 별로 그렇게 많지 쏜다 쏜다 맞추기 못한다고? 0인거 같은데 안맞잖아 1대 1대 노란색 옷 W 방에 헤어소에도 있다 아우 매트 턴 하네 와 머리 맞았네 자기장 온다 하나 뒤져 저희들이 싸우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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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뛰어 지금 뛰어 그냥 하나 뒤져 나 안전지대 잡았어 끝 야 근데 15배 쏘기 치? 진짜 어렵다 우와 나 진짜 야 이거 진짜 어려워졌어 충격적이야 아 저격하기 너무 어려워